안녕하세요. 오늘은 8비트 리듬의 연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. 8비트 리듬에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지만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몇 가지 패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패턴을 소개하기에 앞서 8비트 리듬의 연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. 8비트 리듬은 한 마디 안에 8분음표 8개를 오른손이 하이햇으로 1 & 2 & 3 & 4 & 이라는 카운트를 붙여서 연주를 합니다. 보여 드릴게요 1 & 2 & 3 & 4 & 이게 기본이구요. 그리고 2 & 4에는 슬레어를 때려줍니다. 그리고 발은 1 & 3 카운터에 들어가는데 발은 1 & 3 카운터 뿐만이 아닌 여러 카운터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. 보실게요 1 & 2 & 3 & 이렇게 적용이 가능합니다. 그럼 이제 실제로 연주를 하면서 보여 드릴게요. 첫 번째 패턴입니다. 1 & 3의 베이스가 들어가 있는 패턴이구요.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른손으로 카운터를 세면서 하이햇을 쳐주세요. 1 & 2 & 3 & 4 & 이렇게 계속 켜주시면서 오른발을 넣어주시고 왼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카운터를 세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이제 두 번째 패턴입니다. 1 & 3 &의 발 베이스가 들어가 있는 패턴이구요.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연주를 해볼게요. 연주해 볼게요. 세 번째 패턴 입니다. 원하고 앤 쓸. 투앤의 앤과 쓰리의 발베이스가 들어가 있는 패턴입니다. 연주해 보도록 할게요. 자 오늘 영상은 많이 사용되는 8BT 리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근데 이 리듬을 연습하실 때 한꺼번에 이 세 가지를 다 연습하시려면 힘드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대로 오른손을 먼저 계속 입으로 카운터를 세시면서 먼저 오른손을 연주를 해주시고 거기에 오른발이나 왼손을 끼워 맞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편하게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네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더 다양한 8BT 패턴하고 또 하이핵 그룹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여련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.